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. 바로 김재동 씨입니다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재동 씨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. 최근에 김재동 씨가 공기업 취준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.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김재동 씨가 취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강연을 한다는 거냐. 취준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. 도대체 어쩌다가 김재동 씨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요. 청년들의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김재동 씨가 어쩌다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똥팔욕의 인사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. 많은 분들이 김재동 씨 하면 떠올리는 게 아마 지적인 이미지일 겁니다. 그런데 정작 김재동 씨는 대학 시절에는 공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. 김재동 씨는 개명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요. 한 예능 방송에서 김재동 씨의 대학 시절 성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놀랍게도 당시에 레크레이션 과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과목들이 F학점이었죠. 특히나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철학 과목인데 철학 과목 또한 마찬가지로 F학점이었습니다.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재동 씨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특화가 된 인물이지 철학이나 시사에 대해서 특화가 된 인물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김재동 씨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이 정작 김재동 씨는 개그맨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적어도 김재동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연예인이 됐던 계기가 군대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. 군대에서 우연히 김재동 씨가 진행을 맡게 된 적이 있는데 너무 진행을 웃기게 잘해가지고 당시에 장교가 김재동 씨한테 문선대를 추천해줬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문선대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관들이 김재동 씨 얼굴만 보고도 빵 터졌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연예인이 되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. 마치게 일종의 영당같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의 신빙성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김재동 씨가 사성 장군의 부인을 못 알아봐가지고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을 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심지어 국정감사회까지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김재동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러니까